유엔 영원오리 유클리드 텔레스코프 퍼스트 이미지즈 리빌드 다크 유니버스 미션 유클리드 망원경 어두운 우주 암흑 우주 미션으로부터 드러난 첫번째 이미지들 유럽스 유클리드 텔레스코프 is ready to begin its quest to understand the greatest mysteries in the universe 유럽의 유클리드 망원경 망원경은 우주에서 가장 큰 미스터리들을 미스터리들을 이해하기 위한 그것의 탐구 노력 노력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다 라고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문장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is ready to something ~~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런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나타낼 때 is ready to 다음에 to understand 이해하기 위해서 ~~하기 위해서 라는 의미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투부정사 the greatest mysteries 가장 큰 최상급 최상급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최상급을 표현하기 위해서 더 플러스 최상급 the greatest mysteries in the universe in the universe 우주에서 인이라는 전치사를 사용해서 우주에서 라는 의미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포인트는 is ready to begin each quest to do something ~~하기 위한 그것의 노력 탐험 탐구 탐구를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런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UN 영어놀이 끝 다음 영상에서 드라마 탐구